살 아파가지고 그동안 치킨 못먹었는데 치킨 먹고 치킨이 육수를 땡기더라구 치킨 먹었어 자 식료에 갈게요 네 대우장미아파트님 어서요 갈맹이네요 어서요 빨리 갈게요 갈맹이네요 가지였죠 맞아요 딜무늬 하얗떼 쳤는지 모르세요? 딜무늬 하얗떼 쳤는지 모르세요? 딜무늬 하얗떼 쳤는지 모르세요? 손은 좀...괜찮습니다 손 내기 좀 그만해 그만해 걱정하니까 게임 보러 왔지 손 걱정하러 온게 알잖아 랩떼 쳤는지 모르세요? 튜무늬 하얗떼 쳤나 흐흐흥 랩떼 찬무업 địٌ 칭 녹화..이거 녹화 떠보니까 용량이 뒷매가 용량이 400매가 약간 더 나오더라구요 420매가 나오는데 핏 불필한 장면 땡겨가지고 그 400매가 안에서 딱 녹화 영상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려구요 네 400매가 나와요 다 해봤거든요 녹화 뜬거 있거든요 근데 400매가 해버리면 그래서 불필요한 장면을 제가 없애버린거구요 지니도 이제 워크인 해요 이제 워크인 하는거 걱정 안하셔야 돼요 하얀 팀이 이제 캐릭별로 워크인 안하는건 워크인 하는건 걱정 안했대요 이제 노다이가 문제에요 노다이가 워크인이에요 이미 이제 그 단계는 이제 통달했어요 전 캐릭이 이제 워크인 자신있어요 어떤 캐릭이 나와도 캐릭의 특성을 이제 다 파악했기 때문에 단지 뭐 코모로코 이제 이런거에 관심이 많아요 다른 코스 가는거나 다른 코스 가는거나 여기 돼지가 나오네 너무 신기하다 자, 오케이. 이 스테이지 틀려. 자, 오케이. 이 스테이지 틀려. 좀 화면이 좀 약간 빨리 지나가도 이어 좀 다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안 하면. 아, 카잡이 안 맞네. 어, 아! 저기서 뭐 주듣대. 그냥 죽이면 안 되는데. 막 서서. 좋아요. 이게 어떻게 되겠는지 문제없어. 이렇게 하면 도착할게요. ㅎㅎ 이제 어떻게 도착할게요. 됐다. 예전 이게 이렇게 1 중 2의 피아노. 됐다. 202. 탑. 3. 2. 3. 5.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사도요? 와 얘네, 얘네 쓰고 먹었네? 네, 어느 캐릭터 문제없습니다 거짓말을 한게 아니라 진짜 어느 캐릭터 이제 문제없어 연습을 많이 해놨어 그런 말 하지 말고 본인 한참 멘붕 해볼래요? 맨날 보름 보름만 해가지고 자기가 멘붕이, 정작 멘붕이 뭔지 모르죠? 아 저런 말 사악하게 하는 사람 짓밟아버리고 싶어 배로 짓밟아버리고 싶어 아니야 아니야 이상하게 난 멘붕이나 다는거 싫어요 본인이 들어봐 얼마나 싫은건지 아는데 실제로 이제 방송안해보면 그런거 될일이 없잖아 자기가 진짜 롤비언님같은 사람 쌀기 존나맞아야 정신차린다니까 진짜 멘붕이 뭔지 알아야 압악하고 절대 안하지 자기가 멘붕은 봐봐 쟤 쳐 웃는거 봐 그게 그것의 내용이 아닌데 네 보여드릴까요 뭔지 특힛 아니 안 됐ゼ 그러다 호로기당해요 월비언님 그러다 호로기당해요 녹화하려고 지금 방송한거야 그니깐 함부로 멘붕이라나 쓰지마야겠죠 오오오 화가 나왔나 오우 사과나 어우 진짜 오우 뒤집을 줄 아네 오우 끝 끝 자 빨리 깼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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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 이번에 해보니까 진짜 좋은거 같은데 오오 맞지마 맞지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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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말맞니? 어 중성이 어디가요? 어? ok 소도끼리 어 뭐야 막았네 Ich you drew them to ohl ik receive ㄷㄷ 아우씨 진짜 안돼 아우 진짜 저 발차기 어우 발 혼멀 짜증나네 Djettdk 이거 안썼는데? 나 여기 위에 나갔는지 모르겠다이錄 빗소리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우 빨리 죽였다 다행이다 빨리 되자 한 마리 죽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튀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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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짜잘한거 맞아 상관없어 큰 것만 맞습니다 더 이상 맞지 말자 더 이상 맞지 말자 어 뭐야 어 뭐야 아이씨 아이씨 오케이 브라보 충격 아이씨 끝판이네요 다 한마디 안쓴건데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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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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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씨 아 이런거 맞으나 다 해놓고 어우 맞지말대 제발 맞지 말자 휘어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뱀고기 뱀고기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아아.. 아.. 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아.. 오케이 어우 좋아요 아아 저 뒤로 공격해 이씨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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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저 뒤로 공격해 이씨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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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뒤에있.. 수족해서 한마리 죽겠네 아 죽을쪄.. 아 죽을쪄.. 아 죽을쪄.. 아 죽을쪄.. 아 죽을쪄.. 아 죽을쪄.. 아..살아있어.. 더러운 녀석 주연수 왜살아잇고 어휴.. 어휴.. 아, 저기서 아기까지 살아있네. 죽었냐? 어우, 저 용가 더럽게 오래 사네 저거. 따라와. 아 이제 구석이..매비테이스가 많을 줄 알았는데 와 짓내기가 좋네 죽는데 심할거네 죽이며 죽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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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죽게든 죽지기 죽게든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게임에 집중할게요. 아이씨. 아이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와 와 에너지 먹내 때리네 더러운 녀석 안 맞고, 안 맞고 잡아야 돼. 방향 바꾸고, 방향 바꿔주고, 자, 밑으로 피해주고, 밑으로 피해주고, 중간으로 갔다가, 중간으로 갔다가, 아래로 가고, 중간으로 갔다가, 중간으로 갔다가, 위로 가고, 위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가주고, 자, 네이저 못서게 하고, 아래로 가고, 아래로 가고, 아래로 갔다가, 다시 중간으로 중간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다시 중간으로 가고, 중계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아래로 갔다가, 다시 중간으로 가고, 옳지, 중간으로 갔다가 다시 위로, 옳지, 둘박 남았다, 아 짓 말고, 옳지. 옳지! 자, 좋아요. 자 두번째 패턴, 일단 얘한테 맞지말대요 일단 얘한테 맞지말고 자 좋아요 대박만 때리면 될거같은데 좋아요 아 이거 아까 안맞았음 퍼펙인데 이거 아깝네요 최종패턴 오케이 완벽하네요 집내기로 원콜 놀아의 성공 야 영상 대박인데 이게 지 이게 가디언스지 이게 가디언스지 이게 가디언스지 아 혁이님 어디서 반갑습니다 어우 기분 좋네요 재밌었어요 시간 얼마 안걸리네? 20분밖에 안걸리네? 좀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일부러 화면을 굉장히 넘기고 왜그러냐면 FM들을 진행해버리면 이게 플레이시간이 3분이 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용량이 400매가 넘어버려요 이게 지금 화질이 좋다보니깐 화질과 화상도가 좋다보니깐 원래 예전 저희 상대로 방송할때는 한 한시간에도 40분 400매가 안됐거든요 근데 요거는 회상도랑 이제 화질때문에 용량많이 먹어가지고 한 32,3분만 지나면 바로 400매가 넘어보세요 나이스샷 나이스샷 아이스탕 미소 에티스터드 우리